아이고 맹질이 코앞인데 이거는 코로나 맹질 아이고 이거 원 맹질뿐이기도 안나고 아이고 괜한 말이 우다게 경헤도 어떤 회용먹을 사주 저 아방 경하니도 이번엔 뭐 소춘이요 육촌이요 손지들은 원 받을 거 담지도 아니도 저 우리 손지들 줄 걸로 해요 이거 헛설 운랭에 강 헛설 긍에도 세돈은 아니라도 옵다 큰 돈으로 바꿔오고 제 임신한 난 낼랑 백문이도 가고 이거 이거 맹질 헤어먹잖아 난 이거 사람 정체가 말이 아니 난 이거 머리도 헛설 손 보고 계형 운랭도 들리고 계형 올거 난 낼랑 어디 가지마랑 집이 드렁 아방도 영행 맹질 헤어먹기 전에 내 미식어 돌아볼 건 어신가 없을 배내고 겁서 양 돌아보긴 남신 방범대원이냐 경허고 그 또 맹질먹을 꺼내고 머리를 그 어디 저 아프리카 예청추룩 또 바글바글바글 또 복강 오지 말아줘 아이 아이고 빠만지 이거 우리 자녀 분은 이번엔 복굴에 가는 게 아니고 이거 어설 왕상에 비해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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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나이 여복하니 니가 감수다 겸이시고 또 복굴 말입과기 경허고 그 웅거리성이 차크 겸신 봉투 하나 꺼내면 자랑을 넣는디 맨우리가 이번 맹질에 아이들 절 넘은 주세요 허멍 심사임당이여 배추잎이여 석건 차크게 봉투를 하나 주어내면 자랑을 내온게 우리 아이들은 어떤 그런 기별은 어신가 미신 기별 말입과기 맹질먹을 했다 크는 날 우민 맨우리 미시거 어느제나 아니에요 마수과기 가이사 서묻 시집 곧 온 해부터 이현 참 모르는 건 모르는 것대로 또 맹질 돌아오나 미신 생일이나 건강은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은 꼭 가윈 그자 모르는 것만 아니에요 미시거 이거 이거 선물이 형이에요 가윈 오죽 신경쓰는 맨우리 꽈기 놈이 맨우리 하는 것만 크게 봐야되지만은 우리 맨우리도 놈이 맨우리 허는 만인 허는 맨우리 우다기 그 맨우리 우리 맨우리는 대가리 옷을 멍청한 것 닮아 암행해도 모르는 걸 주면은 어몽모르기 아방한테 좁자 줘야지 모르는 걸 공개적으로 공주 형 주면 나한테 오지 않을 걸 뻔히 알멍 그 옷을 미신 벌건한 거에 희한 거에 희엇한 거 상호 좀 알려내봐도 말이야 모르는 걸 주면 모르게 비공개적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모르는 거 비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맨우리 그거 모른 거 어몽아방신디 주엉 어몽이 그거 관리해 난 그거 아방 입다래 갖쥬 그게 어디로 간 또 모르게 모르게 입수 가 아방신디 가면 그거 얼마 가지도 못해 다 그자 녹여 먹어볼 걸 알아노 난 가위도 그자 이거 어몽신들이 안 내민 긍에도 잘 간수하였땅 아방님 용돈이라도 그때그때 안 낼 태주하였땅 가위도 눈치가 지금 맺다니 꽈기 긍에 너는 어몽신디 줌줌 미신 아방모르기 미시고 어몽신디만 준한 그거 아방 입다래 아니가 어디갔땐 이 아방 금고람 신고 기원 말을 하믄 이 애청도 아이큐가 말이야 이사룸아 걔 누구 공꼬로 어몽 아방모르기 어몽모르기시래 아방한테 영 접좌지 민 폼나게 그게 뭐 녹여 먹더러 홀타먹던 건 나가기에도 폼나게 온 번 쓸 거 아녀 그런 맛에 이사룸아 어 저 며느리나 사위가 주는 걸로 폼물놈 잡는거지 그걸 어몽 손시 에에에에에 에나 마나 양 점 아방두 홧설니끼멍 말을 고라도 구하라 줍석이 미식어영 맹질 돌아오민 요요 손지들 신디 이거 주는 것도 다 이 어몽이 어디갖 버르당 아방신들의 준한 그거 주국 아이들 클 때도 서뭇 이거 이거 맹질만 돌아와가민 이거 얼마나 받아줄 건고잉 며칠 동안 그자 눈만 히틱히틱 커멍 신바람 잘러민 그자 이거 홧설이라도 더 받아줄 커버된 신백달러멍 공혜연 이거 할 때도 어몽이 다 일랭운 걸로 아방신디 기십살게 이거 아이들 맹질날 절러민 줍서영 아방 주맨기에 나가 그거 담아줬쥬 이거 이거 전 몇십 년 동안 아방이 어디간 돈 10원이라도 벌은 맹질날 아치기 아이들 절바당 이걸 줘본 도래가 이수가 추접한 소리 하고있네 진짜로 아이고 나도 엘루카오다 개입신아 방방 미신 지지어다 진짜로 경흥옥 이번 맹진에 말이여 그 저 퍼렁어가 만주린 요새 아이들은 피 크게 코풀어 문다리면서 이사놈아 노래옥 또 5천원짜리 몇 개 다망 또 이거 다 저 흑예수 다 이제 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진 이거 다 이거 이거 2학년은 2만원 그 이상은 이거 3만원 넣고 저 중학교 들어가민 그때 신사임당에 나와도 나오주 그저 신사임당 가볍게 생각해 그저 착착 주는 것도 아이들신디 그거 좋은 거 아니라 아방은 나 이거 돈은 나가 저 맹기랑 놓고 아방은 아이들신디 저 좋은 말씀 어떤 이연 아이들 참 살아가는디 길잡이가 될 덕담이나 호썰 미륵 연습이나 행 나도 없어 미신 미신가 어떤 미신 뭐 연두기자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될만은 나 길도 안보염 저 나 길도 안보염서 거기도 하루방에 그다 아이들신디 그저 해마다 곧는 말은 절바드멍 너네 앞으로 공부 열심히 돈 하영버릉 하루방신디 효도어랜 그거 이제랑 곧지마랑 아이들이 살아가멍 인생을 거기도 가멍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참 나 두림때 영고라주난 참 그거 말들은 나가 이런 사람이 되었쥬 겅 헐 말을 얻썰 아이들신디도 헤어 줍석에 요하방하기 게면 뭐 국가에 충성하고 미신 뭐 용고를 낸 말이여? 참 신라애들신따리 효도랜 말만이 좋은 말이 어딨나 가르방신디 이루제 용돈도 하영주고 가르방 맛좋은 것도 하영 사고 구경만 시켜두르놈이 가네가 공부허지느 당도 원 난 공부실법을꼬 땁시다 나 언제 구경말 구경말 말을 막 붙일거냐 진짜로 아이고 붙이나마 나 린냉강 이거 밥강 오고 커지놈이 이거 저거 내일 낮이랑 집이들이랑 쫑 밥도 주고 미식어 영이 형 뱅풍이라도 없을 영 아산내역 보고 맹질전이 형 돌아 봅석에 돌아봐 아이고 쫑 아이고 자연어떵인 어제부터 사류를 안이 먹은게 겉 끝날땐 꼭 주물놈은 불러싸 우리 미식 개방송이냐? 꼭 음식 주물놈 그래 저 물 거려놓은거 그거 곽 거려놓은거 난 그거 먹으라 쫑 아이고 어똥인 사류를 안이 먹음 신고게 죽 끓는 소리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뚝 닮은걸로 죽 끓는걸로만 아니 연어 들어간거 막 고급인인 사당노란 자인어떵 뭔 늘려나는걸 안이 먹음 쓰덕이 자인 옥돔 좋아야 이 사람은 이러는거 아니고